다음은 참가번호 10번인데요 서울예술전문대학 박미경 박미경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0번입니다 박미경 양은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실 텐데 예술 중에서도 어떤 쪽에 예술을 전공하십니까? 성악합니다 아 성악이요? 그러면 클래식 네 클래식이에요 그러면 대중가요를 부르면 발성하는 법이 좀 틀려야 되잖아요 네 전혀 틀린데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가지고요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노래 부탁드리죠 달빛 부서지는 강두개호로 앉아있네 달빛 부서지는 강두개호로 앉아있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가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헤이며 밀려오는 그리움 그리움 우리는 그 길에 홀로 빛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걸었지 산뜬성의의 해치력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 담에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보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혼시되어 강바람 타고 내 곁으로 간다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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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뜬성의의 해치력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산뜬성의의 해치력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 담에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보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혼시되어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혼시되어 강바람 타고 내 곁으로 간다 내 곁으로 간다 내 곁으로 간다 내 곁으로 간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